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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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가볼까요? Here we go! 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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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으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영탕입니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 대회 APMG에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선수분들이 전세계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다치지 마시고 좋은 의미로 대회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Welcome to Korea everyone! For me, it's a great honor to be here today I wish all players good luck! Thank you! 앞서 불러드렸던 곡은 작년에 발매했던 곡인데요 다음, The Wall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오늘 계신 선수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감정을 배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노래 내용이 내 앞에 커다란 벽 또 나와 싸워야 될 많은 순간들에 나는 해낼 것이다 그 담을 벽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여러분들께 잘 전달되어졌기를 바라보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불러드렸던 신사답게 대회 전반적으로 신사답게 페어플레이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곡도 불러드릴 텐데요 앞서 선생님께서 써주신 이 멋진 작품과 잘 어울릴 노래일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서를 또 잘 담아서 제가 한 번 노래 한 곡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량과 불러보겠습니다 6월 20일 신사답게 정섭 영답 이 밤에 아주 좋은 곳에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오늘 어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생일이라서 생일 선물을 아주 근사한 곳에서 멋있게 대접을 제가 받는 기분이라 너무너무 개인적으로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남은 곡들도 남은 무대들도 여러분 모두에게 또 선수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로 전달되어지길 바라며 신나게 또 무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19년까지 2018년, 2017년부터 전주에서 개인적으로 라디오 DJ 고정 패널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MBC였죠? 그 당시에 이 앨범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앨범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전주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전주에서 또 전북에서 많은 응원을 주셨기에 이 노래가 조금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니가 왜 전주에서 나오냐 니가 왜 거기서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전주 감사드립니다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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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제가 정말 2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열심히 감성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전주에서 또 전북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 모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무대를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 일 disability 주인רים 제 총 저랑 여기 101 신나세요? 네 소리 한번 칠어? 네 자 센터 손 한번 칠어? 네 우측 손 한번 칠어?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날씨네요 요 날씨 힘 받고 노래 한 곡 더 불러드리겠습니다 요 노래는 마지막으로 물러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들어 항상 앵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합 남은 한 해 모든 일들 만사 오케이 되시라고 오케이! 불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threats 왕 개 decimal 감사합니다 냉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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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청 냉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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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돌아오잖아 그죠? 자 오케이로 여러분들께 또 좋은 메세지 전해드렸고 앵커니 나왔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챔피언 진정한 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찐이야 신나게 불러드리고 진짜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닫히지 마시고 거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사란들 땡큐 선수분들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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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운로드 당장 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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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요! 자, 이제 오늘 개회식의 모든 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안전요원의 안대에 따라서 순서에 맞춰서 천천히 회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개회식을 끝냈습니다. 모든 마찬가지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